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유한타증권의 김석환 연구원님 나오셨어요. 오늘 시장 쭉 정리해 주실 겁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실은 주식이 내리는 날도 있긴 있는데 요즘은 내리면 이상해요. 왜 주식이 내리지? 왜요? 뭐가 이상한 거죠? 저만 이렇게 생각하나요? 전혀 이상할 거 없을 것 같은데 다들 저희 채팅창 안에서 시작할 때 모여 계시잖아요. 그러면 돈을 많이 내린 것 같지는 않은데 다들 걱정이 이만큼이에요. 드디어 지금부터 내리나?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오랫동안 계속 오르기만 하니까 다들 스탠다드가 조금 옮겨졌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죠. 아무튼 시장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아시아 증시 관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 국내 증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는 조정의 모습이 좀 더 강한 양상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만 하더라도 중국인민은행이라고 해서 중앙은행이 있는데 중앙은행의 통합 긴축과 관련한 이슈들이 좀 불거지면서 실제로는 장 초반에 하락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장 중반에 인민행 총재가 직접 나와서 계속해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 이런 스탠스를 좀 발표하면서 낙폭을 축소해서 강구하고 좀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어제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중국의 신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태양광, 작년에 실제 투자한 금액들을 보니 신재생에너지 즉 태양광, 풍력, 수력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 이런 쪽에 대한 전체적인 비중이 2019년에 한 38% 정도였는데 작년에는 57%까지 이렇게 확대가 됐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좋았고 그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윤기 실리콘 자재라는 회사 태양광 관련한 회사인데 이 종목이 오늘 8% 가까이 올랐고요. 최근에 중국 내에서도 음식료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거든요. 중국 내에서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양식용, 양식어엄용 사료를 만든 회사가 있습니다. 통. 그걸 그 회사에서 만드는군요. 네. 통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오늘 거기 상한가를 갔어요. 통? 통위라는 회사고요. 비단 오늘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 특히 중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이 어떤 건지 아실까요? 그렇죠. 그 돼지 양돈용, 양돈 업체이고 그 양돈들이 먹는 사료를 만든 회사가 또 있거든요. 의류로 치면 선진, 도드람. 선진, 도드람. 그렇죠. 그런 회사들과 비교해 볼 수 있는 회사가 이제 모건식품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모건식품. 네. 이런 회사도 오늘 6% 넘게 최근에 계속 강세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특히나 더 눈에 띄는 모습도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홍콩 쪽으로 좀 넘어오면 홍콩은 오늘 약보합으로 좀 마감을 하긴 했지만 특히 이제 대형 플랫폼들이 좀 혼조세를 좀 나타나긴 했었거든요. 텐센트라든지 뭐 메이투한 디앰핑 이런 회사들은 좀 하락을 했지만 바바는, 알리바바는 한 30% 정도 올라오는 3%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대신에 에너지 쪽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중국 오일가스라든지 해양 유전 서비스, 시누크 이런 회사들이 6% 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대형 IT 업체들이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와중에 중소형 IT 업체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바일 AP를 만든 회사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PCB 업체들과 같이 PCB를 만든 회사들이라든지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의 움직임이 최근에 좀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 중에서는 제가 서버 노트북이라 에이서라는 회사는 아는데 에이서라는 회사도 있고 오늘 상한가 갔어요?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노트북 많이 사니까?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된 것 같고 실제로 판매량도 많이 늘기도 했었고요. 그런 것 같고요. 베트남은 좀 약세였거든요. 지난주에 일시적으로 한 5% 조정이 나오면서 이후 좀 약세의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3% 정도 넘게 지수가 빠졌거든요. 왜요? 무슨 얘기입니까? 가락을 했는데 아무래도 일단은 시가총의 상위 종목들이 보시다시피 은행이나 부동산 관련한 이런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이 대거 한 4에서 6% 정도 다 같이 빠졌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 특히 상한가가 7% 정도 되거든요. 7%이기 때문에 4에서 6%라면 거의 뭐 지수 조정을 리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다시 국내로 돌아오면 앞서서 이 프로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게 왜 지수가 올라갈 듯 올라갈 듯 하면서 왜 이러지? 뭐 이런 고점에 대한 불안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는 1월 둘째 주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중에 방향성이 올라가면 올라간다. 내려오면 내려온다. 이런 게 아니라 장 초반에는 붕 떴다가 장 후반으로 올수록 또 다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압력이 상당히 강해지면서 지수가 더 빠지는 그러다 보니까 장중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 고점과 저점의 차이가 70포인트 정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개인과 기관 그리고 외국인 간의 이런 파워게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외국인들이 무려 장중에 6천억 넘게 팔았고요. 기관들도 4천억 넘게 매도를 했고 기관들 매도하는 건 여러 이유가 있다고 설명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기관들은 자동으로 줄여야 되는 것도 있고 네, 맞습니다. 많이 올랐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거야 이해는 되는데 외국인들은 어떻게 추측되고 있습니까? 매물이 왜 나온다고 추측하고 있어요? 일단 외국인들은 작년부터 계속 매도하는 스탠스였고요. 매도하는 스탠스였고 계속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현물과 선물, 주식, 알 주식과 그리고 선물 주식 간의 이런 가격차에서 발생하는 괴리를 통해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특히 외국인들이 이런 차익거래를 상당히 주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선물이 더 싸지는 바람에 그렇죠. 선물을 사고 그렇죠. 현물을 판다? 맞습니다. 그런 플레이를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하고 있거든요. 선물은 또 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물이 지금 만기가 3월이죠? 선물 앱션 만기일은 동시 만기일은 3월에 예정되어 있고요. 그때 그 공매도 이슈 생기는 것 때문에 미리 그때쯤 가면 주가 많이 빠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선물이 미리 내려가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여러 수급적인 요인들이 같이 묶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좀 체크를 하시고 오늘 업종별로 보면 의약품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2.5%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일단은 최근에 제가 뒤에서도 K-뉴딜 지수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바이오 쪽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지난해 연말부터 좋지 않은 움직임이었는데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제죠. 어제 지난해 매출이 1조 2천억 가까이 됐고 영업이익률을 25% 정도 달성했다. 이런 내용을 좀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서 오늘 증권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목표 가격을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대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좋았고 또 관련해서 업종 내에 있는 한미약품이라든지 한미사이언스 이런 전반적인 모습들이 좀 좋았다고 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이제 건설이라든지 운수장비 화학 쪽은 1에서 2% 정도 업종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온 상황이고요. 오늘 장지용이 좀 특징적으로 볼 만한 기업은 현대 B&G 스틸이거든요. 현대 B&G 스틸. 뭐 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차량에 들어가는 철재라든지 이런 걸 같이 현대차 전체적인 밸류체인에서 생산하는 업체인데 여기가 이제 LG 하우시스에 그 차 부품 소재 쪽 사업부가 있는데 여기를 인수한다라는 결정을 했어요. LG 하우시스에도 자동차 부품 사업부가 있어요? 차 소재 사업부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인수한다는 내용이 들리면서 오늘 그냥 상한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하여튼 요즘은 뭔가 인수하고 그러면 못 뜨면서 뭐 그냥 뭔가 큰 그림인가? 요즘 자동차 업계에서 큰 그림이면 막 그림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B&G 스틸은 오늘 계속 박스 꺼냈다가 올라갔다고 하면 좀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미 B&G 스틸은 작년 4분기부터 계속 좋은 주가의 상승의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현대 제철과는 다르게?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대차 그룹에 대한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오늘 딱 결정타를 한 방 더 날려준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제가 주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이 아마 제일 중요한 날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내일 FMC 회의 결과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4시에 나오고요.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사학 개미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애플이나 테슬라, 아마존 이런 회사들의 실적 발표가 내일 장 마감 후에 미국 장 마감 후에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내일 우리 장에는 오전부터 바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이 정도로 할까요? 아니면 뭐 준비해 오신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기회 좀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하다가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1월 초쯤에 한번 보여드렸던 내용인데 2개월 같은 경우가 지금 자료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게 개인들의 순매수 행진이 정말 역대급인 것 같고요. 보시면은 지금 이게 2000년 이후에 그러니까 20년이 된 데이터인데 그중에서 보시면은 지금 올해 들어서만 벌써 10번 중에 대략 한 6번 정도가 상위 탑10에 다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벌써 어제 자에 4조 2천억 샀고 1월 11일 날 4조 5천억 샀고 그러니까 뭐 개인들의 현물에 대한 배팅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개인들이 사는 주식의 금액이 역대로 봐도 역대급이라는 그렇죠. 역대로 봐도 역대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지금 상위 10번인데 이 다음에 들어오는 게 2011년 8월 10일입니다. 그때가 아마 미국발 신용강등 이슈가 발생하면서 지수가 막 부럽고 빠졌던 시점이 있었거든요. 그때 대략 한 1조 원 넘게 들어왔던 게 있었고 그날은 산 게 아니라 사진 거고요. 네. 그렇죠. 그런가요? 밑에서 받쳐놓고. 네. 그러니까 지난 10년 사이에 보면 지금 최근 1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패턴이라든지 이런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성격 이런 게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제가 앞서서 K-뉴딜지수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해 9월에 금융위에서 국내 B로 대표되는 K-뉴딜지수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때 또 관제 이런 거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도 있긴 했었지만 아무튼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발표되고 나서부터 한 두 달은 퍼포먼스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럼 그렇지 이런 내용도 상당히 나오긴 했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3분기 실적이 발표된 그 시점부터 보시면 완전히 좀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났고 이걸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게 2차전지와 관련한 배터리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설정 이후에 거의 60% 넘게 올랐거든요. 다만 이제 나머지 바이오나 인터넷 게임은 좀 뜨뜨미지근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최근에 보시다시피 바이오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돌리는 모습들이 이제는 좀 나오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각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각 10개 종목을 구성을 해서 총 40개 종목이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들의 각각의 상승률을 보시면 보시다시피 바이오는 역시 이제 계속 마이너스권을 유지하고 있고 배터리는 전부 다 이제 플러스를 유지했고요. 인터넷이나 게임 같은 경우에는 상위 몇 개 종목들만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퍼포먼스가 좋은 모습을 좀 보였다라는 걸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뭐 개인 투자자들이라고 하면 이 40개 종목만 매매를 해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여기에 대해서만 공부만 더 잘하신다고 하면 진짜 국내 주시장에 대해서는 아주 빠삭해지실 것 같긴 하거든요.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여기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다 더하면 마흔계? 마흔계입니다. 공부하자. 뭐 시간이 되시면 그렇고요. 해야죠. 이게 다 공부 안 하면 내년부터는 안 해도 되는 거면 안 하고 버티겠는데 아니죠. 항상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해야 될 것 같은 거라서 네 맞습니다. 언젠가 할 거면 지금 하자. 그리고 제가 이제 월요일날 보여드렸던 것 중에 이건 좀 업데이트를 해드린 내용인데 뭐냐면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의 밸류에이션을 하면서 지금 워낙 대형주 장세이다 보니 이게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거든요. 다른 나라뿐만이거든요. 글로벌 공통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주식 투자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맞습니다. 유명한 것부터 그냥 사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제가 딸랑 표를 보여드렸어요. 월요일날. 그래서 이건 좀 업데이트를 해드려야겠다. 그러면 유심히 볼만한 중소형주가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좀 자료를 더 준비해왔는데 보시면은 올해와 지난해 그러니까 2020년 대비 올해 업종별로 어떤 업종이 영업이익이 많이 증가하는지 단순히 증감률 기준으로만 가져왔고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전체라고 나와 있는 게 시장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한 40% 정도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시장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 보일 만한 업종들이 디스플레이, 조선, 미디어 교육, 자동차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고 전체 중에 이게 총 26개 업종인데 전체 중에 유일하게 유틸리티 쪽만 이렇게 영업이익이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중에 여기에 빠져 있는 게 호텔레저 이런 것들은 좀 빠져 있거든요. 그것들은 작년에 워낙 코로나 영향이 커서 전체적으로 적자였는데 적자에서 올해 흑자 전환이 되는 업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쪽에 올해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흑자 전환이 될 것 같냐 중소형주 중에서 보시면은 이런 기업들이 작년에는 적자였지만 올해는 흑자가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되고 여기 지금 단위가 빠져 있는데 단위는 영업이익 단위는 억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잘 아시는 것처럼 CGV, 파라다이스 작년에 직격탄을 맞았던 회사들이고 이제 이외에 OCI나 이런 쪽 태양광 관련해서 계속 이슈가 좀 불거지고 있고요. 이제 소프트웨어나 IT 하드웨어 쪽에도 이런 기업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챙겨보시고 5G 관련해서 RFHIC라든지 다산 네트워크 이런 회사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흑자 전환하는 기업들 외에 올해 그러면 영업이익이 작년에도 잘 벌었고 올해는 더 잘 벌 것 같은 그런 회사들로 한번 정리를 좀 해왔는데 작년에는 예상 컨센서스 기준이거든요. 작년에는 6억 벌었는데 올해 거의 한 100배 가까이 증가하는 기업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내패스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있으니까 이 표를 좀 참고하셔서 만약에 내 투자 스타일과 맞는 기업이고 내가 좀 공부해보고 싶거나 또는 내가 공부했던 기업이다라고 하면 한번 좀 잘 보시면 작년 실적에 비해서 올해 실적이 많이 나올 것 같은 회사들 올해 뭐가 잘해서일 수도 있고 작년에 죽을 수 없어도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섞여 있을 텐데 아무튼 저런 거 하나하나 공부해보자 이거죠? 네 맞습니다. 이유들을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전반적으로는 올해 좋아지는 것들은 왜 좋아져요? 올해 작년에 좀 투자했던 부분들이 마무리가 되면서 올해 그 투자 효과가 나타나는 기업들도 있고요. 이를테면 무슨 업종에서 그렇죠? 일단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우리가 흔히 캐펙스라고 하죠. 투자 지출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증설이라든지 설비 투자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것들이 마무리되면서 그거에 대한 효과들이 나타나는 그게 대표적인 회사가 네페스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보시고요. 또 하나는 월요일날 특징적인 섹터 테마 쪽이 로봇 관련한 것이었거든요. 오늘도 물론 장점이 쭉 올랐다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었는데 로봇 관련해서 보면 LG전자가 항상 맵핑이 됩니다. 왜 그런지 제가 그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 그래서 이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저희가 이제 기업들이 우리나라도 전자공시 시스템이 상당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트 또는 네이버의 전자공시 시스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들어가게 되시고 각 기업들이 분기 그리고 연간 사업 보고서를 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맨 마지막에 탑업인 출자 현황, 계열 회사에 관한 현황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LG전자가 최근에 상장사 중에 로봇스타라든지 로봇티즈 이런 로봇과 관련한 회사들에게 직접 지분 투자를 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이 있어서 로봇 관련한 얘기가 계속 나오면 LG전자가 같이 좀 맵핑이 돼서 물고 들어와서 좀 그런 현상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왜 그럼 LG전자가 이런 회사들에 투자를 했을까라고 하면 지금 구광모 회장 자체가 향후 LG가 가야 되는 전체적인 그룹의 방향성 중에 차세대 성장 포인트 성장 동력 중에 하나를 로봇으로 이미 꼽고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좀 더 로봇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에 일단은 투자를 좀 해놨더라. 맞습니다. 투자를 해놨고 실제 같이 코어학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고요. 로봇 청소기를 좀 좋은 거 만드시려나? 로봇 청소기뿐만이 아니라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일반 개인적인 서비스용 로봇 이런 것들이 또 로봇 시장이 좀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은 그 식당 가니까 그것도 있더군요. 배달용 그런 로봇 있죠. 주문 받으러 와요? 네 맞습니다. 응 와가지고 보통 주방에서 음식 나오면 거기까지 배달을 가는 갖다 주는 내게는 사람이 그동안 들고 오거나 밀고 왔었는데 그 녀석이 오기도 하고 맞습니다. 약 한 0.5명 정도 일은 해낸다고 하더군요. 그걸 잘하고 있는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 중에 배달의 민족 로봇도 로봇 관련한 사업을 배달 로봇 그 로봇 하나 사서 또 로봇 영업도 식당에 한다고 하더군요. 어차피 배달의 민족이 식당 영업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간 김에 로봇도 팔고 온다고 그래서 비단 이게 일반 기계 전문 제조업체들이 아니라 이제는 플랫폼 업체들도 이쪽에 같이 계속 임발바드해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이 자료에도 보시면 이 로봇 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게 이 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나라 M&D 같은 경우는 2차전지 배터리 팩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창원에 있긴 한데 이런 회사들에도 투자를 했었고 최근에 코넥스에서 넘어온 비나텍 이런 회사들도 실제 이전에 투자를 했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면 기업에 대해서 좀 솔솔하게 알 수 있는 재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제가 월요일날 성장주와 가치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대형주 가치주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왜 성장주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냐 이런 부분들을 또 알고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지만 그냥 외우는 되는 거 아닌가 대략 그러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맡기면 연금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3%다 그러면 내가 1억을 맡기면 1년 후에 1억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세금 이런 거 다 떼고 그 계산하는 방식인데 우리가 이제 주가에서는 뭐냐면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의 미래가치를 끌어오는 거기 때문에 미래가치를 끌어오는 거기 때문에 할인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방금 말씀드렸던 1억 300만 원이라고 하는 게 미래가치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내가 1억이 있다면 이게 현재가치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프레젠트 밸류, 퓨처 밸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금리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10년 후에 1천억 원을 벌 것 같은 회사의 현재 가치는 맞습니다. 그러면 1천억은 아닐 거 아니겠어요. 10년 후에 버는 거니까 당장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1천억보다 작은 걸 텐데 얼마나 작은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이자율이 높으면 많이 작아지고 맞습니다. 그러느니 은행에 넣으면 많이 되는데 그렇고 시중이자가 낮으면 별로 안 작아지는 맞습니다. 그래서 성장주가 금리 낮을 때는 괜찮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금리가 인상이 되면 성장주가 받는 프리미엄이 감소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 매력이 떨어질 수가 있다. 기업가치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다. 라는 부분을 이걸로 설명을 드린 거고 수학은 잘 못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 안 좋고 어차피 취직 안 되면 그냥 남편이 고시 공부하겠다고 하면 그냥 해라. 어차피 괜찮다. 별로 디스카운트 안 할게. 한 게 나와도 어차피 취업 안 되는데 그런 거고 여기저기 경기 좋고 취업도 잘 되고 보너스도 많이 나오는데 남편이 고시 공부하겠다고 하면 그게 성장주인 건데 그럼 디스카운트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기회비용이 크니까 그렇죠. 아내분이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 얘기죠? 네. 일상적으로 비유하면 그렇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진과의 김석헌 연구원과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들 쭉 들었는데요. 갖고 오신 자료는 늘 여기 저 주시고 3프로 네.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려놓으니까요. 그거 오늘 지나간 화면에 있는 것들 하나하나 또 꼼꼼하게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석헌 연구원께서 하루에 방송 준비를 한 12시간쯤 하시는데 아 이거 참 회사에서 들으면 안 되나? 그중에서 한 10시간 정도는 자료 만드는 데 쓰신다고 아 제가요? 아 자료 만드는 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정성이 들어있는 자료니까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저희 페이지2 앱에 오시면 자료실에 들어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